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저는 자파 정권의 시작인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저는 하야 하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가 잘되기하여 기도만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물론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셨기 때문에 노무현은 자파로 들어갔다 나올 때는 우파로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딱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의 종교적 기반으로 마련된 노사모들을 다 제끼고 한미 FTA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노무현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온 길을 막기 위하여 제주도 강경 기지를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노무현은 그러나 이 문재인 이놈은 전혀 다른 놈입니다 제가 왜 문재인 이놈을 끌어내기로 작정했냐면 There is a reason why I keep requiring the stepping down of 문재인 대통령은 고사하고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Not to matter, not to mention about his presidency but he is taking actions that should not have been taken as a decent human being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Let me show you the video clip again 문재인은 평창 공개올림픽에서 미국의 아베 부통령을 앞에서 앉혀놓고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He had American Vice President My pants sit in the front line 일본의 아베를 앉혀놓고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And all the other global leaders were sitting in the front line 나는 오늘부터 간첩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It officially proclaimed that I will be pursuing the policies of a spy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et's listen to the video clip again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후에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부인을 보내서 동백남으로 참별을 했습니다 유교의 3대 전몸인 김원봉을 국군의 창설자라고 떠버렸습니다 이놈이 그 후로부터 저 사람의 생각, 행동, 말 모든 것은 간첩 정치를 해온 것입니다 더 이상 저 놈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국민들 일부 중에서는 아 너무 과격하다 정강훈 목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주사파 언론들에게 세뇌를 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문재인이가 청와돼 있는 이상 대한민군 제약이 될 것입니다 제약 조국을 앞세워서 동산주의를 완전히 실행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진행한 3개 대회의 댓글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공수법을 만들어서 다시 공산주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바로 발표하십시오 문재인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십시오 불법으로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도 오히려 탄핵했지만 그래도 청와대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당신은 양심도 없나? 인간의 기모는 양심원이 세일 거 아니야 오늘 밤에 당장 나오라 만약 당신이 나오지 않는 거면 이와 같은 국민들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이념이 아닌 것입니다 저 김정은의 하수인이며 대한민국의 감첩의 총 지지자인 문재인은 더 이상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기라상 같은 강사님들을 통하여 왜 문재인이가 저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경청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행동합시다 하나님도 우리 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우리 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